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디 계세요? 여기 있어요. 아, 여기 있었어? 엄마야, 엄마야. 왜 이렇게 들어가지? 나훈아의 데스형! 가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하웅 어젯밤 한 하자 터맞이겠다 그리 본인 아픈 그 숨을 흘린다 그저 아주 오늘이 고맙기를 하여도 주인공 오고마는 또 내일이 저렴다 아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일지요 아 됐어요 손길 아 됐어요 사랑인 척가 이래 너 전신이 알다면 죽는 맹목 한 밤을 내가 멀지 않겠어 모르겠어 됐어요 네 학생 가사를 느껴져 우리 임대화 승가자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가사